2,000몇 야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아 서울의 압박과 너무 비싸서 못가 야 어제 인터넷 보니까 일로 봐봐 내가 여기로 찾았는데 여기 섬이 무인도가 2,000만원에 나왔어 와C 이런데 살면 그냥 차량 괜찮지 않냐? 야 2,000이면 섬을 산다고? 어 무인도를? 무인도 2,000이면 산다고? 그럼 야 우리 다 결혼하지 말고 우리 셋이 섬에 들어와 살자 그래요? 돈 모아서? 응 불할 친구가 아니야 그렇지 섬에 살자 그냥 괜찮다. 그러면 섬을 샀으니까 아무리 섬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섬을 살 건데? 아 무인도니까 이름이 없구나. 그렇지. 주소에도 넣어야 되니까 우리들끼리 사는 섬인데 잠깐 우리가 원, 투, 쓰리 세 명이니까 어? 야 그걸로 하자. 쓰리 섬. 가면은 아마 올리드 보이처럼 만두가 맨날 쳐먹을 거야. 어? 그걸로 하자. 뭐? 딤섬. 그럼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냐. 야 그걸로 하자. 왜들 그리 다운돼있어? 오. 아까 내가 이거 사진 보니까 섬이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. 어? 야. 그걸로 하자. 듬성듬성. 어. 아니야. 머리가 좀 듬성듬성하네. 야 그래도 머릿속 없으면 정력이 좋단 얘기해. 어? 그걸로 하자. 뭐? 잘 섬. 아 잘 섬. 어? 확실해? 응. 그럼 난 그걸로 할래. 스쳐도 섬. 난 안 섬. 아. 아. 죽었어? 응. 야 근데 섬 뭔가 딱 꽂히는 게 안 나오잖아. 그러니까 섬이 좀 안 나온다. 야 섬이면 어차피 도로 끝나고 아니야? 울릉도, 제주도처럼. 그래 독도, 도로 끝나고 주소를 하려면 도로 해야 돼 원래. 야 아까 섬 좀 작다고 했지? 그걸로 하자. 좋도. 아 짱 못해. 우리 가면 유명하게 만들면 돼. 그러면 어 그걸로 하자. 크라운산도. 인지도. 유명한 게 뭐가 중요하냐. 유명한 건 그렇게 중요해. 유명한 거? 야 그걸로 하자. 크라운산도. 크라운산도? 유명하잖아. 유명하네. 근데 섬 위치는 아냐? 책에서 섬 위치를 찾아보고 야. 어 그걸로 하자. 사이카부도. 사이카부도? 야 근데 내가 아까 기사 봤을 때 처음 안 멀어. 요 앞에 있대. 그걸로 하자. 요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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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는 너무 그렇잖아. 약간 좀 아래쪽 돼 있으니까. 아니 근데 위치보다는 섬의 모양을 좀 따르는 게 맞는 거 같아. 아까 보니까 섬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노란끼가 있긴. 어? 야 그걸로 하자. 뭐? 황도. 아 노라니까 황도. 아니 근데 거기가 좀 우리만 있잖아. 얼마 의수석을 신년수석. 꼭! 그걸로 하자. 꾸껏도 꾸껏도 나 귀신 꾸껏도. 교회 다니는 애가 무슨 귀신 얘기를 하고 섬에 그러세. 어? 교회? 야 그걸로 하자. 어? 새벽기도. 근데 교회면 그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? 예수 그리스도. 너무 교회 교회 노래를 부른다. 어? 노래면 그걸로 하자. 도레미파솔라시도. 도레미파솔라시도. 무슨 노래를 약간 어? 노래? 그걸로 하자. 데스파시도. 데스파시도? 어. 괜찮은데? 약간 이국적이고? 우리 셋만 돈 모아서 하는 거잖아. 어? 남들 모르게 좀 비밀스럽게 우리끼리만 살아야 비밀? 야 그렇게 하자. 직박구리 폴더. 흠흠흠흠흠. 근데 나는 할만이 있어. 뭐? 난 돈 없도. 난 빚잇도. 난 돈 좀 꿔도. 그럼 그걸로 하자. 내가 확실히 정했다. 그걸로 하자. 다 꺼져. 가자. 이게 뭔 개소리들이야. 개소리해도. 다 그거는? 미소. 야 이거 그냥 남들만으로 들어가게. 야 이거지니까. 난 돈이 좀塊이 없는데. 나 이거지 뭐. 난 돈이 좀 무거워. 내 돈이 좀 부족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